자, 이 뱅크샷을 어떻게 완성을 시킬지 응우엔 갑니다. 들어갑니다.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뱅크샷 성공. 원뱅크로 되돌리기 이렇게 어렵지 않은 공격이기 때문에. 두 점차. 지금 이 비껴치기가 공격이네요. 깨끗하네요. 자, 키스가 안 나야 되는데. 와, 이렇게 되면 또 어렵죠. 자, 이번 공격은 득점이 되면은 빨간 공이 크게 단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키스가 안 난다면은 또 바깥 돌리기. 네. 충분히 예상된 포지션인데. 자, 빨간 공이 관건이에요. 키스를 피했습니다. 그리고 동점. 자, 어려운 배치에서 난관을 뚫고 나가고 있는 응우엔 선수예요. 그렇죠. 충분히 일적구의 횡단. 내 수고와 만날 수 있었던 타이밍이지만은, 자, RPA 같습니다. 자, 뭐 경기는 지금부터. 5대5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. 한 번 쉴 수가 있었던 옆돌리기 딜기인데. 자, 지금은 성공시킵니다. 역시 좋은 선수예요. 파이런 5개. 이번 2세트는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세트단 거를 느낀 응우엔 선수입니다.